반갑습니다 어도비 팬 여러분 저는 어도비 코리아 강진호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아이패드용 드로잉에 프레스코의 라이브 브러쉬를 어도비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신 권진희씨와 함께 알아 봅시다 라이브 브러쉬에는 수채화 브러쉬와 유화 브러쉬가 있는데요 먼저 수채화 브러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효과를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여 수채화의 질감대로 칠을 할 수 있는데 색을 섞어 칠할 때 더욱 돋보이는 수채화 브러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을 섞을 때 워터플로우 수채를 조절하면 덜 번지게 하거나 더 번지게 효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짐 효과와는 조금 다르게 건식 수채화 기법으로 칠하려면 레이어 버튼을 누르고 드라이 레이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유화 브러쉬인데요 오일 고유의 질감이 보이시나요? 페인트 온업을 조절하면 이처럼 덧칠 효과도 낼 수 있고 섞이는 오일의 질감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원하는 작업 방식에 따라 실감나는 라이브 브러쉬로 작품을 완성시켜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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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